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죄송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화를 드리고 죄송합니다. 더 없으신가요? 형 인정하십니까?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조주민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? 조주민 측에서 시키는 대로 하신 거 맞나요?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? 범죄 수익금 들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순석기사장 사계에 개입됐다는 얘기 있습니다. 죄책감은 느끼세요? 피해 자세히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까? 죄책감 느끼시냐고요? 사계에 개입한 것 같이 선을 검색하세요. analysis하우 Pandora 스피컴